우리 다순이하고 육순이는요. 지금 난로, 전기난로. 얘 딱 붙어갖고 지금 잠을 청하고 있어요. 애들이 이게 전기난로를 엄청 좋아해요. 좀 스크래쳐도 바꿔줘야 되네. 얼마 못 가요. 좋은 거 쓸 수가 없어. 애들이 엄청 그냥 갖고 노느라고. 너희들은 자거라. 엄마는 이제 다육이를 좀 어떻게. 우리 꽃다님들한테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휴 이동을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다육이들 지금 소량 여러분들한테 선보일게요. 낮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도 가게에서 2시 넘어서 갔어요. 일이 너무 많아고 하협이 너무 많이 생기네요. 그래갖고, 이제 하협 정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늦어져갖고 오늘 또 이렇게 그냥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다육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낮에 찍어야 이쁘거든요. 음, 그런데 또 이렇게, 또 하루 쉬면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올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원래 낮에가 더 이쁜데, 그냥 이렇게 지금 그냥 밤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낮에 찍어야 이뻐요. 사실은. 자 여러분, 이거는 벨라도라 라는 거에요. 벨라도나. 벨라도나인데,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갖고 참 예쁘네요. 벨라도나는 가격 4천원이구요. 요거 이렇게 분 좀 작은 분에다 이렇게 심어보면 예쁠 것 같아요. 벨라도나 가격은 4천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음, 슈가 베이비라는 건데요. 요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가, 이렇게 달고 있구요. 어, 색감이 상당히 예쁘죠? 어, 슈가 베이비는 가격, 어, 이렇게 보시면 7천원입니다. 7천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는 양진을 되게 이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양진을 좀 1년 정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사이즈가 큰 거나 5천원, 7천원, 8천원 팔고, 좀 작은 거 4천원에 이렇게 군생을 팔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양진입니다. 양진 가격은 이렇게 우리나라 교배 중이죠? 양진 가격 4천원입니다. 자, 이거는 오팔리나인데요. 오팔리나, 이거 제가 상당히 좀 오래 키웠어요. 오팔리나도 되게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돌면 예쁘죠? 이렇게 목대가 아주 틈실하니 좋습니다. 자, 오팔리나는 가격은 5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이름 몰라요. 음, 근데 이름을 모르는데 어, 색감이 상당히 이렇게 예쁘게 물돌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자연군생인 것 같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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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예뻐요. 그래서 가격은 얘가 지금 5천원이고요. 어, 요거 한번 군생으로 써도 예쁘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SP로 유통을 하겠습니다. SP, 어, 5천원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자, 그리고 자, 이게 지금 화이트 그린이니까 여러분 제가 2016년인가? 제가 이제 확실히 자료를 보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때부터 얘가 뭐 1도, 2도, 3도 이렇게 일 때 얘네들을 이렇게 키운 거예요. 이만큼을. 그러면 여러분 이걸 몇 년을 키웠겠어요? 진짜.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제가 일본 화이트 그린인데 너무너무 예쁘고요. 뭐, 그냥 뭐 가격이 내린 거는 저도 이렇게 갖고 와서 파는 거는 뭐, 만원, 이만원씩 받는데요. 요거는 오랜 세월 공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가격을 5만 5천원을 받겠습니다. 요거 상당히 예쁘고요. 어, 조금 일반 화이트 그린이하고 조금 달라요. 어, 이렇게 목대가 조금, 어, 좀 어, 유럽 거보다 아, 조금 덜 두껍고 어, 별처럼 이렇게 아주 자그맣게 어, 이렇게 빛나요. 자, 화이트 그린이 일본 거고요. 가격은 5만 5천원입니다. 자, 이거는 나울인데요. 나울, 이게 지금 모둠입니다. 모둠. 이거 한몸 아니에요. 자, 나울은 이렇게 연지곤지 이렇게 어, 점을 찍고 꼭지점을 찍고 그 다음에 나울의 장점은 여러분 그거였죠. 뭐냐면 밤에 향기가 나죠? 그쵸? 어, 향기가 나서 여러분들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울은 그 부는 별도고요. 이렇게 보시면 나울은 가격은 여러분 3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그 미니엄자죠. 미니엄자 약간 중품 정도 되는데요. 요거는 9천원이에요. 미니엄자는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9천원이고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밑으로 떨어져 있네. 아이고, 작아. 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벨라도나 이거 예쁘네요. 여러분 사이즈에 조금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예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일단은 아이들이 음, 되게 틈실합니다. 틈실하고 지금 예쁘고 이렇게 병도 없고 제가 지금 다육식물을 하엽정리 하는데요. 저희는 진짜 깍지가 없더라고요. 깍지가 없는데 음, 이렇게 물건이 바로 들어온 아이들 그런 분나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약간의 그 재피콤팅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장에 번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지금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아, 예쁜 애들 한번 보시고 여러분 저는 또 연탑을 또 갈아야 되고 또 하엽정리도 해야 돼서 아, 또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고운 밤 되시고요. 이렇게 지금 이쁜 양진 음, 슈가 베이비 그 다음에 벨라도나 벨라도나 이쁘네요. 벨라도나 가격도 싸고 일본 화이트 그리니 SP 그 다음에 오팔리나 라울 그죠? 미니 염자 보시고 여러분 음, 아주 아 꿈 예쁜 꿈 꾸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